뭐야? 어? 아 뭐야 이거? 컴퓨터 산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? 아 나 AS 센터 아휴 네 고객님 언제나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코길전자 고객센터 상담원 고정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니 이거 컴퓨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오류창이 뜨잖아요 아 그럼 고객센터 방문 말고도 원격조정으로 고객님 컴퓨터를 봐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드릴까요? 그게 가능해요? 아 그럼 빨리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일단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 이거 원격조정을 하는거야? 아 이거 신기하네 우선 문서창을 들어가보시면은 이 DT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사용하시나요? 아 이거 언제 깔렸지? 아니요 이거 지워주세요 예 그러면 일단 이거는 지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어? 사진첩이네 사진첩은 그냥 두세요 우와 해운대를 벌써 다녀오셨나봐요 사진첩 그냥 두시라고요 센스쟁이 우와 우와 해돋이 사진이다 지금 뭐하시는거에요? 손 빌었어요 남의 사진첩에다 왜 손을 빌어요? 어? 여자친구신가봐요 지금 빨리 창 닫아요 여자친구분 굉장히 미인이시다 지금 남의 여자친구 감상하지 말고 컴퓨터나 고쳐달라고요 고쳤어요 응? 여자친구분 마이도 고쳤네 요 일단은 요 쌍쓰는 기본으로 했고 코도 요 안한거 같은데 요 끝에 머리 보면 요 코도 했네요 여기 아씨 이거 빨리 닫아요 네? 잠깐만요 요 요기 그 B인가 C인가 나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보자보자니까 지금 장난쳐요 뭐 가진첩은 그 정리 안해도 될거같아요 그 제가 그 바탕하면 정리를 좀 해드릴거 배낭여행 길라잡이 우와 배낭여행 준비하신단갑다 아씨 그거 건들지마요 네? 독일어 회화에 러시아 스페인 일본 우슬라니요 방 좀 시원한데 어찌됐든 어 엄마 내가 좀 이따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맨날 요 말로만 마 됐다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 일본이 좋던 아저씨 들어가지마요 움직이는 하울의 침대 뭐 세인과 치로의 비밀만남 치로 신저 과외선생님 나 믿고 아 이분한테 그 배우시나봐요 아저씨 그 부모야 아저씨 그 부모야 어머! 하지메우시대 나스캐데대 아저씨 그 부모야 으음 으으으음 Weiter이 빨리 죽어보라구요 으으음 이게 무슨소리노? 이거 저다메요 여기 봐라 으음 오이고 이 놈이 자식하구요 오이놈 야 공부하라고 이 비싼 컴퓨터 사자주춤 이런 거나 치다보고 앉아있고 진짜 아휴 내가 막 동네 창피시로도 가마 돌아피겠다 돌아피겠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친절한 상담원 고정하였습니다